황태형으로 다시 돌아가게 해주세요 너 태형이구나 믿어지지 않아 이승천으로 돌아온 거야? 그 내 모습이 생각났어 황현도 회장이 태형이 친아버지가 아니란 얘기지 니 마지막 기회 얼마 안 난 거 같지 내가 이렇게 앉아서 당하고 있을 줄 알아? 근데 궁금하지 않으세요? 아저씨 아들 이승천이 어떤 짓을 했는지 부탁인데 승천아 제발 황태형이 되지 말아줘 아저씨 아들 이승천아